스쿼트 스쿼트하고 좌우로 4번 펀치해볼게요. 무릎이 모이지 않게 밖으로 보내며 엉덩이 뒤로 밀어 스쿼트해주세요. 좌우로 번갈아가며 힘있게 펀치할게요.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힘주며 동작 계속해서 반복해주세요. 귀 옆에 손을 두고 무릎 접어들어 트위스트하며 무릎 터치해볼게요. 호흡 내쉬며 터치해주세요. 무릎 접어들때 복부 힘으로 들며 트위스트할게요. 힘있게 올려 터치해주세요. ows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쿼트하며 엉덩이와 허벅지, 팔꿈치 당겨오며 팔에 자극이 가는 동작이에요. 상체와 하체 골고루 자극하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다리 뒤로 보내 런지 내려갔다가 무릎 당겨 배꼽 앞으로 들며 트위스트 할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런지 할 때 앞다리 쪽 무릎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밖으로 보내고 뒷다리는 골반 아래 무릎이 오도록 만들어주세요. 엉덩이 자극을 조금 더 느끼고 싶은 분들은 조절해가며 따라해볼게요. 중심 접기 어려운 동작이에요. 복부 단단하게 힘주고 중심 잘 잡으며 따라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한 다리 뒤로 보내 런지 내려갔다가 무릎 당겨 배꼽 앞으로 들어 트위스트 해주세요. 중심 접기 힘드신 분들은 벽이나 의자를 잡고 따라해주세요.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 엉덩이, 상체를 세우면 허벅지에 자극이 잘 느껴지실 거예요. 런지 내려갈 때 상체 각도로 조절해가며 엉덩이와 허벅지 자극 느끼며 동작 끝까지 반복할게요. 런지 내려오고 동작 끝까지 반복할게요. 아래로 힘있게 내려볼게요. 좌우 이동하며 반복해주세요. 두 손 힘있게 내리며 다리 사선 뒤로 탭할게요. 호흡 내쉬며 탭해주세요. 속도 조절해가며 심박수 높여볼게요. 호흡 내쉬며 탭해주세요. 제기차듯이 다리를 들어 손으로 발 터치해볼게요. 쉬워보이지만 반복할수록 힘든 동작이에요. 발바닥 터치가 힘든 분들은 종어리 터치도 괜찮아요. 속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페이스 조절하며 45초 채워주세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을 사용해보는 것 같습니다. 정지율이 제한을 보면 100%가 많이 알려주셔도 됩니다. 모두 다행히 조절하게 보겠습니다. 최대한ID과 신발은 아주 악록 추첨이 상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xual조절이 2번일이 всю 차례가 없던 건데요. 참기면 치륙해 3번에 비싼 건가요. 앞다리는 살짝 구부리고 뒷다리는 뒤로 뻗었다가 무릎 당겨 가져올게요. 한쪽 다리만 반복해주세요. 가슴 앞에서 두 손을 잡아 중심 잘 잡아볼게요. 뒷다리는 앞꿈치만 살짝 닿았다가 중심 잡으며 무릎 당겨 들어주세요. 계속해서 중심은 앞쪽에 두고 동작 이어갈게요. 반대쪽 할게요. 앞다리 살짝 구부리고 다리 뒤로 뻗었다가 무릎 접어 들어볼게요. 복부에 힘이 풀리면 중심 잡기 힘들어요. 복부 긴장 계속해서 유지하며 중심은 앞쪽에 두고 뒷다리를 뻗었다가 당겨주세요. 복부 긴장 계속해서 촷을 bear거거든요. 복부 긴장venth 윤 Dok 전원 전원 cir about took we 두 손 가슴 앞에서 모으고 앞으로 무릎 접어 들었다가 옆으로 킥 차 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반복해 주세요. 복부 힘으로 무릎 들어주세요. 킥 찰 때 힘 있게 차며 스트레스도 날려 볼게요. 호흡 내쉬며 무릎 들고 킥 차 볼게요. 아무리 죄 이게 강약을 하자. 그를 마시멍아주omma, 이제는 왜 이렇게 강약을 하자. 우를 위한 세력이 파이팅이 missoration. 크리마즈가 필요해. 너와의 나의 나라에 자신들. 응än, 둘은 남아의 나라에. 두 손 Bourg, 두 손을 올린다. 또 흉분이 마시이. 편집하고 시원하고 후에 위치해 주세요. 인스타의 기회에 해. tek니야. 다시 인스타의 강약을 해볼게. 치고 싶어. 크로스 런지 바운스 3번 하고 중심 이동해서 다리 3번 들어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크로스 런지 할 때 앞쪽 다리 무릎은 계속해서 밖으로 보내며 바운스 할게요. 다리는 많이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능한 만큼 최대한 힘 있게 차주세요. 반대쪽 갈게요. 크로스 런지 3번 하고 옆으로 이동해서 다리 3번 들어볼게요. 엉덩이 자극을 더 많이 느끼고 싶은 분들은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여 크로스 런지 해주세요. 옆으로 다리 찰 때 무릎은 가능한 만큼 최대한 펴고 따라해볼게요. 꾸준히 자주 운동해주시면 점차 펴지실 거예요. 우리 운동해서 자주 만나요. 다리 어깨 넓이로 열고 양팔 벌려서 한 팔씩 옆으로 내려가 볼게요. 양쪽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골반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상태에서 옆으로 내려가 볼게요. 옆구리 힘으로 숙였다가 올라와주세요. 골반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상태에서 옆으로 내려가 볼게요. 옆으로 이동해서 손을 위아래로 뻗으며 반대쪽 발 터치해볼게요. 좌우 이동하며 반복해주세요. 옆으로 이동해 손을 뻗을 때 시선은 천장을 바라볼게요. 발등에 손이 안 닿는 분들은 무릎이나 정강리를 터치해주세요. 팔은 바닥과 천장으로 멀리 뻗으며 동작 이어갈게요. 팔은 바닥과 천장으로 멀리 뻗을 때 시선을 Turbo 두 손 머리 위로 뻗었다가 힘있게 내리며 한 다리씩 뒤로 보내볼게요. 양쪽 번갈아가며 반복해주세요. 다리를 뒤로 보낼 때 중심은 앞다리에 두고 무릎을 구부려볼게요. 두 손은 힘있게 내리며 다리 최대한 멀리 보내주세요. 복부 긴장 유지하며 동작 반복할게요. 복부 긴장 유지하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엉덩이를 올린 하이프랭크 자세에서 한 다리 위로 들었다가 무릎 접어 가슴 앞으로 가져올게요. 한쪽 다리만 반복해주세요. 다리는 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멀리 뻗었다가 복부 힘으로 무릎 접어 가져올게요. 손목이 약한 분들은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따라해주세요. 다리를 들 땐 무릎은 최대한 펴고 따라해주세요. Episode 1 반대쪽 할게요 다리 위로 들었다가 무릎 접어 가슴 앞으로 가져올게요 다리 위로 들었다가 무릎 접어 가슴 앞으로 가져와주세요 다리를 뒤로 들 때 엉덩이 힘으로 들고 무릎 접어 가져올 땐 복부 힘으로 가져올게요 손목이 조금 아픈 동작이에요 복부에 힘을 주어 체중이 손목에 쏠리지 않도록 복부 힘으로 잡아주며 도자 끝까지 힘내주세요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상체는 앞으로 숙여 팔을 위로 뻗었다가 손바닥으로 공기를 누르며 뒤로 보내 볼게요 팔 전체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쭉 펴고 따라해주세요 몸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부 단단하게 접고 동작 이어갈게요 도자 끝까지 도자 끝까지 도자 끝까지 도자 끝까지 가볍게 뛰듯이 걸으며 두 손을 위로 뻗고 옆으로 뻗어 볼게요 층간 소음이 없도록 뒤꿈치는 살짝 뛰고 가볍게 걸으며 따라해 주세요 속도를 높일수록 심박수는 높아져요 내내 맞춰 속도 조절해가며 심박수 높여 볼게요 사선을 바라보고 무릎 접어 두 번 들고 방향 바꿔 중심 이동해서 반대쪽 다리 무릎 두 번 당겨 볼게요 손과 다리 함께 당겨 배꼽 앞에서 모아주세요 복부에 힘이 풀리면 동작 따라하기 힘들어요 코어 흔들리지 않게 잘 잡고 무릎 당겨 볼게요 속도는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개인에 맞춰 따라해 주세요 팔과 다리는 힘있게 당기며 동작 이어갈게요 첫 번째로 이어가실게요 한 다리로 팔꿈치 터치하며 사선으로 뻗어볼게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쪽 할게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고 다리 사선으로 뻗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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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다시 호흡 내쉬고 다리 사선으로 뻗어주세요. 다시 호흡 내쉬고 다리 사선으로 뻗어주세요. 허리 아프신 분들은 누워서 허리가 세지 않도록 고정하고 따라해주세요 상체로 원그리며 들어주세요 상체 올라올 때 호흡 내쉬게요 상체 올라올 때 호흡 내쉬고 따라오세요 상체 올라올 때 호흡 내쉬고 따라오세요 상체 올라올 때 호흡 내쉬고 따라오세요 상체 올라올 때 호흡 내쉬고 내쉬어주세요 상체 올라올 때 호흡 내쉬고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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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손 머리 위에 대고 상체 올라와 반대 손으로 뒤꿈치 터치할게요. 터치할 때 힘 내셔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옆으로 누워 두 다리 들었다가 윗다리 접어볼게요. 다리 들 때와 접을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손 머리에 대고 상체 올라와 반대 손으로 뒤꿈치 터치할게요. 터치할 때 힘 내셔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옆으로 누워 두 다리 들었다가 윗다리 접어볼게요. 다리 들 때와 접을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 핏!